내가 홍반잠을 좋아해 아휴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 직구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마 너 내가 5초 안에 잠들게 해줄게 내 직업이다 그 다음날도 당신을 기다리다가 누구세요? 봐라 직구아 아휴 진짜 놀랄게 내 남자 혜진 남자친구입니다 있어 어떤 사람 아주 따뜻했던 사람 안에 있나? 밖에 있다 아 깜짝이야 웬일이야? 오늘 할아버지 제사라며 이상하다 분명 오늘 처음 만났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까? 잊고 싶은 게 있었대 어? 어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진입니다 어때? 좀 시원해진 것 같지 않아? 아니 근데 홍반장 자기 얘기한 거 처음이네? 그럼 그 다음에 하나 있어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마지막에 갈매는 체력을 오실 것 같은 우실 텐데 하긴 홍반장한테면 뭐라 그래요? 이거 어디서 났어? 길가다 주웠어 웬만큼의 애정이 있지 않고서는 진짜 못할 짓이라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어떨 수가 없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